오늘은 정력강화 및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자기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나무는 콩과 낙엽성 교목으로 부부의 금실과 우레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밤에 잎이 오므라들어 서로를 포옹한다고 해서 하판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폰수와 야압수 유정수라 부르기도 하며, 줄기껍질을 주된 한약재로 쓰고 이를 하판피라 부릅니다. 특히 자기나무를 집주변과 정원에 심어놓으면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고 부부금슬이 좋아져서 백년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중에 채취한 잎에는 비타민C가 무려 189mg 이함이 되어 있고, 껍질에는 사포닌과 탄닌쿠에르시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나무 껍질을 이용해 중풍과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쓰이고 각종 항암치료에 다려서 먹기도 합니다. 실험에서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하판피를 투여하면 근육경련이 없어졌고, 골절상과 타박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하판피 추출물로 성기능 개선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남성 발기조직에 미치는 반응과 활성도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하판피 추출물을 20일간 하루 100mg씩 경구 투여한 후에 하판피가 발기능 조직에 미치는 효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판피는 발기부전의 음경의 면체와 요도의 면체 조직에서 혈액의 유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증상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성과 내분비성 및 혈관성 충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발기부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남성 테스토스테론 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판피 추출물이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테스토스테론 위 분비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하된 성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음경이 충분히 발기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증상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남성 신경성 발기부전은 뇌혈관질환과 척수손상, 당뇨병 다발성경화증, 만성알코올중독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를 하판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하판피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다리시면 되고, 껍질에는 알비토신이라 독성작용이 있어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해독을 시켜 먹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안 좋아 헛구역질이 나는 분은 식사 후에 먹어야 합니다. 또한 건조된 하판피를 술에 담궈서 숙성시켜 6개월 후에 드시면 천연비아그라 담금주가 되어 남성 발기부전과 원기회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잎으로 효소를 담궈 쓰거나 가을의 씨앗을 채취해 전조시켜 다려 먹어도 되고, 분말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회씩 1스푼씩 나누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 밖의 원광대학교 하판피 추출물은 뇌인지 향상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스코폴라민으로 유도된 손상된 학습과 기억력 회복 및 장애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건망증 모델에서도 기억력 개선효과가 확인되어 기억력 감퇴 개선효과로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하판피는 자궁근육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동물에 대해서는 독성반응을 일으켜 치사량이 어느정도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를 잘해서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